네, 안녕하세요. 연합 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3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이어진 연준의 긴축 공포에 더해서 오늘은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5%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밀린 모습이고요. 33,700선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S&P500 지수 전 거래일 대비 0.77%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4,348 수준 나타내면서 4,350 이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3,500 아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S&P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기술과 부동산, 자율소비재 등이 1% 넘는 섹터별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도 대체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Magnificent 7이라고 월가가 부르는 종목들인데요. 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입니다. 이 7개의 종목이 이번 6월, 특히 상반기 들어서 엄청난 랠리를 주도를 했지만 이 랠리가 이번 주에는 점차 좀 힘을 잃은 모습이고요. 오늘 빅테크 종목들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3% 이상 빠지면서 선두에 있었고요. 엔비디아 역시 2% 가까이 빠지면서 가장 많이 빠진 빅테크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메타만 1.30% 정도 올랐는데요. 메타는 오늘 월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긍정적인 콜을 받으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3대 지수 모두 하락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S&P,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 모두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까지 이어져 왔었던 강세 기록을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S&P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이번 한 주 동안 약 1.4%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S&P500 기준으로는 6주 만에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주식시장이 나타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9주 만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 나스닥 지수는 8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19년 이후 최장의 상승 기록을 보였었는데요. 9주 만에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이 돌아선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가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였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우 지수는 이번 한 주 동안 1.7% 정도 내리면서 4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금융시장에는 다시금 침체 공포가 좀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유럽 쪽에 이 PMI 지표가 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다시 증폭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가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6월 제조업 PMI 예비치인데요. 46.3으로 업황 위축을 시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비스업 PMI 예비치 역시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요. 네,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는 54.1을 기록을 하면서 50을 웃돌긴 했지만 두 달 만에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쪽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유로존의 제조업 업황이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3년 만에 가장 좋지 않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폭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전문가는 PMI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모든 섹터를 불문하고 이제 주문이 줄어들 것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좀 어려운 업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굉장히 유력하게 반영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점일 대비 6BP 정도 내리면서 3.73% 나타내고 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7BP 정도 내린 4.728%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3.7%대고요. 2년물 금리가 4.7%대입니다. 2년물과 10년물 사이에 이 금리 스프레드 격차가 100BP, 1%포인트로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10년물과 2년물의 이 금리 격차가 마이너스 100BP를 넘어선 이런 상황은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경기 침체를 강력하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준이 상당히 매파적인 의견을 보여주면서 이 금리 전망에 따라서 오르고 있는 분위기고요. 장기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추세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라서 장기 채권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렇게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를 밑도는 역전이 심화되는 것은 침체 위협이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2년물과 10년물 간의 금리 격차는 5월 초에는 마이너스 40BP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100BP 정도로 커진 10년물과 2년물 금리 격차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조금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CNBC 역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일드 스프레드, 채권 금리의 격차를 무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면 좋지 않은 결과에 귀결이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침체 우려가 증폭한 가운데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 또한 한마디를 했는데요.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안도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최근 노동 지표를 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동 시장은 굉장히 견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역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긴축을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리스크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가능성을 일부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미국인들의 소비가 결국 이제 둔화가 되는 둔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소비가 어느 정도 둔화를 하는 것이 인플레를 잡는 대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경기 침체 발언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조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진단을 했고요. 옐런 장관 같은 경우 세계 경제가 새로운 침체라는 공면으로 접어들어가는 과정에서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도 월가에서 일부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연중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오늘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연은 총재인데요. 메리데일리 총재 올해 금리를 2회 인상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점도표에 나온 최종금리 레벨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최종금리라는 목적지에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 것이 신중한 정책일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요. 오늘이 어쩌면 이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러세이지수가 연간으로 재조정이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동성도 굉장히 많아지는 날이고요. 연간 거래량이 통상 가장 많아지는 날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오른 테크 종목에 대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언급도 안 나왔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견이 한 군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데요. 베런 캐피털의 CEO인 론 베런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장기적으로 폭등을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내후년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500달러 그리고 2030년까지는 1500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이제 캐시워드와 비슷한 수준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전기차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강세의 입장이고 또 이제 미국 주가 지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뉴욕증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 주의 거래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분기에 마지막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상반기에 마지막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상반기 특히 2분기에 있었던 빅테크 종목들의 랠리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엄청난 랠리를 두고 몬스터 랠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지수가 연간 수익률이 지금 28%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상반기 거래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주에는 미국 연준이 중요시하는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 또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